제발 저희 게임 신의 한 수 한 번만 해봐주세요 진심을 담아 이렇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성의를 보여드리기 위해 접속하면 한정판 신수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환생도 가능해서 초대방 높이 확률로 히든 혈통도 얻을 수 있답니다 청룡, 메코 등등 모두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쾌감 가득히 신수 진급도 가능합니다 돈, 용 모두 가능하죠 이 게임은 약육항식의 법칙 따위 없습니다 이것만 축하하면 순식간에 세계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약육항식의 법칙을 통해